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어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은 하나하나를 가는 길목에서 이 시간의 타임은 장소에 상관없이 요아의 이름에 있습니다 본양을 가는 길이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뭐여? 다 달리고 아이고 앵글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 내자야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나는 술 내자 하늘나라에 아멘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아멘 오늘 모여 찬송하며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혼인 예수를 행하네 예수와의 계양신부 이 두 사람 한몸되길 원하며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뜻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와와 함께 하나 되는 이 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저의 자리와 함께 하나 되나요? 그리고 이 시간에는 oro 하수 아멘 아멘입니다 물과 같은 봄은 희망의 피로다 아멘입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양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민은 성도들 다 변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느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요하께서 보게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샤꾸라 샤꾸라 한꺼라 샤꾸라 하르키르크라키르크라 샤꾸라 샤꾸라 하르크라키라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샤꾸라 아멘 이시크라 이시크라시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시크리스도의 것스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아멘입니다 아멘